비자카드 페이스북 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열심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는 꼭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하면 가족분들, 친구 그리고 연인들께 꼭 선물을 하게 되잖아요. 여러분 선물 구입하실 때 비자카드 꼭 잊지 마시고요. 항상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올해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크리스마스! 안녕!